1년 365일 지긋지긋한 다이어트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 뉴트리 디데이 다이어트 카테킨 올류와 함께 관리해보세요. 다이어트 기간 맛있는 음식까지 포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요. 항산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자중복합기능성 다이어트 건강식품 뉴트리 디데이 다이어트 카테킨 올류가 다이어트에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하루 한 번 점심 식사 후 딱 두 알만 챙겨 드시면 되는 건데요.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 성분이 신체의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 체내의 체지방이 감소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C, 비타민E, 셀렌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까지 한 번에 도와줍니다. 지금 홈앤쇼핑에서 주문하면 총 5개월분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 먹기 힘든 다이어트를 위한 솔루션 뉴트리 디데이 다이어트 카테킨 올류로 착한 몸매, 빛나는 S라인을 만들어 보세요.